계속해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하던 한라봉과 천혜양 같은 만감류를 최근 전북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제값 받는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광역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필하우스 안에서 한라봉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10여 년 전 국화시설하우스를 한라봉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기후변화로 난방비가 줄어 전북에서도 알떼작물 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조량과 토질이 좋아 당도는 더 높습니다. 전북에서 한라봉과 천혜양 등 만감류를 재배하는 농가는 5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량 생산에 품질을 알릴 방법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라북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셔서 저희가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북에서 나오는 것의 맛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농협과 전북 지역 20여 농가가 만감류 광역 브랜드 예담체를 만들었습니다. 품목 이름을 새로 정한 데 이어 규격화된 생산과 공동출하로 경쟁력을 키우고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도 뚫기로 했습니다. 품종 통일은 물론 새 품종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생산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지역본부 주도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균일하고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거스르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 농업에도 이에 맞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